니가 배기와 너야 그렇게 는 알고 있는데 옛날에 알았는데 알았다 보니깐 웃는다봐요 그냥 알고 있다니깐 이젠 내 잠이니까 천천히 불태워 니가 잠든 살 뒤에 분들 잘 안 보이시니까 앞에 분들 좀 앉아서 앉아주실까요? 하늘 위 하늘 위 라 와주시면 되세요 의사회 여기 wonderful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봐봤죠 6시에 리바이버 엑스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